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고급 필터 예제에 입력된 데이터에 A2부터 G30 영역에서 필드 환자 코드에 가서 A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로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 예약일자 필드에 가서 요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성명, 생년월일, 진료, 감옥, 담당의사 필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I2부터 I3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2셀을 선택하시고요. 필드명에다가 우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현재 입력되어 있는 한자 코드부터 예약일자 필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고요. 필드명을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환자 코드가 A로 시작하지 않고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뒤에 있는 조건도 만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라는 함수가 먼저 필요합니다. AND는 안쪽에 있는 모든 조건에 만족한 이라는 함수이죠. 첫 번째 조건은 환자 코드가 A로 시작하지 않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려고 하면 LEFT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한자 코드가 있는 A3셀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그 값이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A와 같지 않고 심표 두 번째 조건은요. 예약일자의 요일을 가져올 때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크데이 함수는 첫 번째가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리턴 타입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리턴 타입을 일요일이 1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턴 타입 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경우에 일요일이면 숫자 1, 월요일이면 숫자 2, 화요일이면 숫자 3 해서 쭉 나열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1부터 7까지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은 6,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7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이라는 조건을 주면 6 또는 7이 해당이 되겠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1부터 7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될 거고 1부터 7 안에서 금요일이 숫자 6이고 토요일이 숫자 7이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주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십니다. 이제 조건은 작성하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성명부터 생년월일, 그 다음에 진료 과목, 그 다음 담당 의사 필요한 필드만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고자 한 자리는 I-O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O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부터 G30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I2부터 I3 영역에 입력했던 조건범위에 일치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성명부터 담당 의사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샵샵샵이 혹시나 표시가 되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총 5건이 추출이 되었는데요. 실습하고 나서 여러분의 실습한 결과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조건을 작성하고 필요한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다른 장소에 추출할 수 있는 고급 필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